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의 목대에 있는 다육들 시리즈로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미세스 쿤베 레인지 보라수연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봄 되면 여러분들 은근히 목대에 있는 다육이들 찾으시는 거 아시나요? 이게 초보 다육맘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봄 되면 또 그렇게 또 목대에 있는 다육들을 선호하세요. 약간은 무거워서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대에 있는 다육들이 있잖아요. 블루엘프라든가 아니면 세도이데스라든가 이런 다육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이 보라수연은 제가 구름다육 사장님과 분갈이를 했었던 그 다육인데요. 제가 이거 소개를 했었어요. 소개방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썩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쁜지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예쁘게 키워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와 진짜 확실히 참 사람은 옷이 날개고 다육은 화분이 날개인데 그러고 보니까 다육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보시면 깜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옷을 안 갈아입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 열심히 옷 갈아입어요. 열심히 갈아입는데 똑같은 옷을 제가 그냥 계속 입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 빨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다 몰아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옷이 똑같은 옷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수연이가 목대가 얘 이름이 보라수연이잖아요. 목대도 새까매. 너무 신기해. 너무 이뻐.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 도대체 이거 보라수연이 개발한 농장 사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너무 예쁩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러실 수 있어요. 얘가 풍성한 수영 있잖아요. 풍성한 그런 군생 수영으로 나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대박 히트 예감이 지금 듭니다. 뿌리를 흙이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흙을 살살살살 한번 털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코코피트가 여기 이렇게 다 풀리지 않은 코코피트들이 여기 들어가면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할 때 뿌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뜯어져요. 뜯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수영이는 뿌리를 이 정도로 털고 이 정도로 털고 수영이가 머리가 무거워서 지금 되게 건들건들 하거든요. 수영이 넣고 레인지 레인지도 목대가 있어서 분갈이하기가 좀 쉬운 자 이거 제가 꽃대 자리 잘랐더니만 이렇게 상처를 냈네요. 저 상처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살짝 지금 얘가 젖어있네. 이 레인지가 아까 보니까 목대에서 막 애기들이 막 올려오려고 막 그렇게 표시가 좀 나던데. 언박싱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레인지는 진짜로 큰 것만 하나 키우고 있고 요런 소품 레인지는 없거든요. 제가 헷갈렸어요. 스키늘이 하고. 제가 레인지를 큰 거 하나 키워요. 크다고 하니까 엄청 덩치고. 아니에요. 다부떼기 사이즈 아시잖아요. 저한테 큰 거는 얘가 한 30cm 정도까지. 키가 컸나? 그 정도? 그리고 레인지가 풍성한 그런 수영을 만들어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얘가 진짜 목이 정말 가늘게 쓱 올라가는 그런 애기다 보니까 이렇게 흙을. 얘는 좀 가는 뿌리가 있네요. 얘는 가는 수영 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영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뻣뻣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수연이도 보니까 수영 뿌리였는데 목질화가 잘 되는 애들은 뿌리도 목질화가 좀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 정도. 레인지. 자. 너도 여기 잠깐만 누워 계시면. 미세스 큰베. 미세스 큰베는 이게 미인인지 뭔지 꽃이 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야. 너는 뭐였어? 아. 얘는 옆에서 따로 있었네. 얘가 입꽂이로 컸나 봐요. 하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붙잡고. 순간 놀랬네.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가 왜 나둥그러지지? 뭘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뭔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뽑는 것 자체가. 쟤가 뿌리가 따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쟤도 이렇게 뿌리가 완전 다르죠? 이미 예전부터 독립해갖고 같이 심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일어나십시오. 아이고. 입 떨어졌다. 어머니 이야기가. 만지기만 하면 입이 떨어지는. 살짝살짝. 깍지약을 살짝 하라고 하셨는데. 깍지를 살 깍지약을 해야 되겠네. 어.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깍지약을 주도록 할게요. 어디 봅시다. 뿌리도 좀 보고요. 깍지는 다육생활이 한 테마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런 데가 깍지알이 있을 수 있다고 사장님께서 잘 이렇게 보라고 하셨어요. 이런 데 또 숨어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이런 데 깍지알이 있을 수 있다고 붓으로 진짜 다 털어내시더라고요. 붓으로. 그 정도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붓으로는 못하고. 자. 칫솔로. 얘가 깍지가 있었던 애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깍지야. 뿌리까지. 침질을 아예 식혔다가 며칠 있다 분갈이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분갈이 해서. 자. 콤베양은. 아. 콤베양이 아니지. 콤베아줌마는. 자. 여기 잠깐 계세요. 저렇게 하고. 아. 무겁다. 여기. 아주 무겁습니다. 뭐부터 분갈이를 하라고 하냐고 하며. 자. 보라수연이부터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수연이를 어디다 심어줘야 잘 심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 자. 보라수연이. 어. 아름다워. 뷰티풀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자. 깔만 깔고요. 마사로 깔팡을 살짝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배수층으로는 배수돌이를 살짝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배양토를 살짝 넣어주는데. 수연이 목대와 뿌리를 어느정도 계산을 좀 하고요. 와우. 이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배양토를 위에다 흘렸어요. 괜찮습니다. 탕탕탕. 헉. 하. 진짜 너는. 내가 진짜 너의 예쁨을 이제서야 안 것이 억울다. 와. 너무 예쁘다. 보라수연이. 어떡하면 좋아. 탕탕탕. 약간 건들건들하죠? 저는. 저는. 그냥. 지주떼 세울거에요. 얘를. 깊게 묻어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게 아니라. 좀 약간 들어서. 지주떼를 세워서 할거에요. 살짝살짝. 탕탕탕탕탕탕. 탕탕탕. 어지럽겠다 너. 흔들어 제껴가지고.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얘가 지금. 자. 간은 수염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이렇게. 탕탕탕. 흙은. 충분히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약간 흔들흔들하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지주떼. 지주떼로. 수연이를. 지지를 시켜서.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그냥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할거에요. 그래서. 수연이 약간 건들건들거리는거 있고. 약간 마른잎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아 귀하다. 수연이 이파리도. 요거는 제가 가위집을 이따가 한번 내서. 좀 안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라수연. 하나 분갈이 했구요. 자 다음은. 미세스 큰베는 밑에서 애기를 조금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요 수영. 요 수영의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미세스 큰베. 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우. 자 여기다가 미세스 큰베를 분갈이 합니다. 깔망 깔구요. 깔망을. 이렇게 공극을 조금 막고. 배수도리를 넣어서. 이렇게 참 하고. 아 여기다가 레인지 넣어도. 허어. 레인지 넣어도 완전 예쁘네. 막 레인지 머리가 무거운데. 막 불구. 미세스 큰베는 애기 하나도 같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살짝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큰베 아줌마. 정신 차리고요. 이렇게. 와우. 살짝 옆으로 할게요. 애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꼭 센터에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꼭 센터에 와야 돼요. 삐뚤게 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갔죠. 탕탕. 이렇게 해서 탕탕. 살짝. 탕탕탕. 오. 탕탕이 할 때마다. 애기가 하나씩.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 탕탕탕. 탕탕탕. 우와. 이게 뿌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안 돼. 잘라야 돼. 이렇게 해서. 어우. 저 애기가. 방향이. 힘들다. 오늘. 오늘. 쿤비 애기가. 애기들 분갈이 하기가 좀 힘드네. 쿤비 아줌마. 응. 애기는 뒤에다 놔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엉덩이가. 하하하. 뭐 한 거야. 방금. 어따가 흙을 넣는 거야. 아유. 웃겨. 아. 탕탕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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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긴다. 자리 잡았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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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자리 잡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구요. 뿌리를 갖고 가면. 이렇게. 자. 여기를 아프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흙을 다지면. 다지는 대로. 좀 더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흐흐. 아이고 그냥. 건들. 흙이. 제 흙이 지금 조금 가벼워요. 아허. 어떡해. 이빨이 또 떨어졌어. 못살아. 이거 입꼬지 되겠죠? 너 입꼬지 되지? 너 입꼬지 잘 되는 아가지? 심지어 잘 됐으면 좋겠다. 벌써 잎이 3알이나 떨어졌습니다. 콩비 아줌만네. 콩비 아줌만네. 입을 다 떨구네. 그만 손대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빨간 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토도 입으로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찹찹찹. 막 이러니까. 마감토 해서. 잎이. 이제. 그. 배양토에 젖어있는 이 수분기가. 요. 잎으로 가지 않도록. 자. 여기도. 콤배도. 분갈이 했어요. 자. 여기다가도 살짝 얹어주고. 이건 안돼요. 그래도 얹어주고. 콤배도 끝. 다음은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를 어디다 심어줘야 예쁘게 심어줬다고 소문이 나려나. 근데 야 너 얼굴이 여기 같아. 어떡하면 좋아.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어쩌자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다들 뒤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니야.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뿌리가 지금 제법 많이 갔죠. 저거 뿌리 마르기 전에 얼른 여기다 넣어볼게요. 사실. 저 레인지는 지금 뿌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배수층 많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레인지 일어나. 가자. 들어가자. 레인지는. 목대가 이렇게 목지라고 되어있는데. 아 이게 목지라고 됐다고 할 수가 없구나. 얘가. 수염뿌리. 탕탕. 아이고 놀라셨죠? 소리가 좀 너무 커서. 탕탕탕탕. 탕탕.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서 분갈이 할 땐 저 탕탕이 안 해요. 아래층에서 깜짝 놀라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탕탕 일을 안 합니다. 쿵쿵쿵. 쑥쑥. 쑥쑥.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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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레인지 색감이 안 묵었는데 이게 더 예쁘네. 레인지가 묵으면 노랑노랑한 색감으로 변하면서 라인만 살짝이 붉은 라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우 잘생겼다. 흙이 잘 들어갔어요. 흙이 잘 딱딱하게 진짜 단단하게 흙이 들어가서 살짝 올리려고 했더니 안 올려져요. 이렇게. 어우 렌지. 단단단. 와 예쁘다. 저기에다가도 레인지에다가는 조금 커다란 화산석으로 장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이미 많이 이렇게 목대가 깊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화산석 붉은색 화산석으로 이렇게 해서 해도 관수하면 이 화산석들이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깊이가 조금 있어서 여긴 저는 이 마사 가루 안 버리고 다 씁니다. 마사 가루도 저는 영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탕탕탕. 레인지도 분갈이 마쳤어요. 청량이었습니다. 요번 시간. 구름다육이 보라수연. 예쁘죠? 미세스 컴백. 레인지 분갈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목대가 있는 다육들을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깨끗한 행복추 우리 순수추 시리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 봄. 약간 길이감 있는 이런 다육들 식재를 하시면 좀 봄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좋더라고요. 너무 보라수연의 재발견.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제 것 똑같은 이 형제 보라수연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삽목판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여전히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약해를 입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같은 형제인 요 구름다육이 보라수연이는 요렇게 목대가 올라왔는데 비교가 조금 많이 되네요. 미세스 컴백은 요번에 제가 처음 키우는 다육이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름다육에서 진짜 오래 묵은 레인지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얘는 정말 진짜 번득하게 잘 생긴 그런 레인지예요. 얘는 지금 제가 마감 스프레이를 뭘 해줬냐면 살충제 스프레이를 해줬고요. 보라수연이하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둥이를 지금 뿌려가지고 자구 조금 유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뿌려줬어요. 요번 시간 구름다육의 다육들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종종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